안녕하세요. 옥천참기름마학관 구정설명절 선물인데요. 참기름 250ml 선물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100% 국산참깨로 짠 전통참기름입니다. 용량은 250ml입니다. 고급스러운 롱타임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100% 예약제로 예약 후 바로바로 당일 착유해서 포장합니다. 옥천참기름방학관에서는 100% 우리나라 통참깨를 깨끗하게 씻어 볶아 전통방식으로 압착착유하기 때문에 신선하고 고소합니다. 위 사진을 보면 기포가 보일텐데요. 전통방식으로 압착착유할 때 생기는 특징입니다. 햇볕에 비추어 보면 황갈색으로 색이 투명하게 보일건데요. 예쁘게 보이죠? 이렇게 볶았을 때 가장 고소하고 향이 좋습니다. 참깨 본연은 참기름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참기름을 햇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참기름색이 황갈색이 나야 잘 짜진 참기름입니다. 고소한 전통 참기름은 한식요리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나물을 묻힐 때나 국을 끓일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고소한 맛과 향, 풍미가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시골에서 재배한 우리나라 통참깨를 가지고 탐양 시골에서 전통방식으로 압착착유했습니다. 병은 고급스러운 롱타입 유리병을 사용했습니다. 한해를 시작하는 구정설 명절입니다. 고마우신 분들에게 보내는 마음의 선물입니다. 뚜껑은 안심마개를 사용해 흔들거나 뒤집어도 기름이 새지 않습니다. 선물 포장을 할 때 안전하게 뽁뽁이를 사용해서 포장을 합니다. 방앗간에서 직접 바로 짠 시골 참기름입니다.